레이버! 뭐? 타수를 내가 짠다고? 3번은 나보다 조금 못 치는 현수 4번은 나? 잘 치고 잘 뛰니까 5번은 대웅 할까? 퇴균이 할까? 와 나 감독된 거 같네? 안타! 선수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어 어? 왜 이렇게 안 맞지? 난 잘 치는데? 스트라이크! 아 삼진 삼진! 아 나 다시 투수해볼까? 최신 수도 인정한 넘버원 야구게임 마구마구